스텝 바이 스텝 안녕하세요 아니 저... 저 안녕하세요 저기... 지금 가시려고 코너를 돌았잖아요 왜 인사를 해서 멈춰 세워요?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자기야 이게 자연스러운... 우린 자만추 아니에요 자만추는? 자연스러운 만남 추구해야지 근데 자꾸 뭘 줄여야지 그렇게 줄이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줄이는 거예요 자기야 써요 진짜로? 자유로운 만남을 추구한다는 거 자유로운 만남을... 자유... 자연스러운 만남 안녕하세요 아유 안녕하세요 이게 자만추 아니요 안녕하세요 이게 자만추예요 자연스러운 만남 아유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직장 나가시는 거예요? 예 오늘 또 수고하십쇼 예 봤지 얼마나 인사가 자연스럽고 부드러워요 아셨죠? 자만추로 가겠습니다 예 자만추 자연스러운 만남을 추구합니다 너를 만나... 어? 제가 지나가셔도 됩니다 아이고 죄송합니다 오 웬일이 되나? 어떡해 어떡해 안녕하세요 어떡해 어떡해 여기도 어떡해 어떡해 어 터눅 김지수 씨 여기도 터눅 김지수 씨 아니요 고맙습니다 김지수 씨 아유 김지수 씨 너무너무 잘하시네 아유 고맙습니다 들어가세요 감사합니다 네 들어가십시오 네 여기 길이 막힌 거 같은데 아 길이 막혔네 아 여기 여기는? 네 그러니까요 예 일로 오시죠 아 네네네 네 다시 아유 안녕하세요 아 혹시 괜찮으시면 얘기 좀... 얘기 잠깐만요 지금 뭐 공부 준비 중인가요? 아 저는 퇴원하고... 아 퇴근하셨어요? 아 그러셨군요 아 오늘도 일하셨어요? 네 아 혹시 얘기 좀... 아 괜찮으세요? 어 요 안에... 안에 들어가도 되나요? 저희가 잠깐? 아 그래요? 아 그럼... 예 반갑습니다 좀 어릴 때는 소심해서 만차인 버스를 안 탔어요 아 만원인 버스를요? 너무 불편해서 왜요? 왜냐면 퇴근 시간에는 되게... 많잖아요 네 야... 그럼 지금 엄청 부끄러울 거 아니에요? 지금 수고하는 사람이 지거실만 말아보고 있음이... 수고하는 사람이 지거실만 말아보고 있음이... 아 지금 좋을 거 같아요 아 그래요? 빨리 가고 싶던데 아... 아니 근데 쑥스러움 타는 거 치고는 또 인터뷰는 되게 좀... 흔쾌히 이렇게 허락을 하셨는데 갑자기... 이렇게 계속... 얘기를... 이렇게 하고... 하시길래... 거절할 수는 없어가지고 마음은 약해서... 사실 저기서 봤을 때 알아봤거든요 아 근데요? 그래서 아... 말걸면 어떻게 해야 되잖아 아 혹시나? 아 혹시나 말걸면 어떻게 해야 되나? 살짝 뒤로 빠졌는데 아까 막 막다른 길이라 돌아가려고 하셔서 이렇게 봤는데 아... 아니요? 아 이게 좀 우리가 편안한 거 같은데요? 아 이제 농담도 좀 하시고 우리가 발길 가는 대로 가잖아요 아... 확실히... 네 아 이거 좀 올라가다 끝나갔네 안녕하세요 저희 LG 디스플레이 TV 여우 게임팀 호우팀 행사를 하고 있는데요 네 네 그전에 좀 하고 싶어서 아 예예 할 수 있을까요? 아 저희가 일단 좀... 자연스럽게 또 이게... 가다가 이렇게 만나시는 분들이라서 네 네, 네 네 네 내가 자연스럽게 만나면서 자연스럽게 내려오라고 생각은... 아... 아... 한 번 보겠습니다 이제 자연스러운지 안 자연스러운지 볼게요 저는 로드쇽기 때문에 이게 좀 자연스럽지 않으면 할 수가 없어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연스럽게 내려와주세요 네 네, 네 알겠습니다 부자연스러우면 그냥 스쳐 지나갈게요 한번 볼게요 볼게요 재밌네요 지금 전화 왔어요? 자연스럽게 내려오라고 지금 전화 왔어요 지금 자연스럽게 내려오라고 안녕하세요 데이트를 많이 하시네 남산 또 데이트 해야죠 좋아요 내려오시는데? 내려오시네 촬영이 있나봐요 여기 촬영이 있나봐요 유세석 씨네?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희가 재밌습니다 저희가 재밌습니다 남산에 야위를 왔다가 죄송한데 저희가 안 여쭤봤어요 저희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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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죄송한데 제일 부자연스러워 제일 부자연스러우세요 이게 좀 자연스럽게 해달라고 부탁을 드렸는데 너무 부자연스러우셔서 혹시 그 얘기를 받으셨나요? 자연스럽게 내려와라 네 아 근데 내려오시는데 너무 부자연스러웠어요 네 사진 한번 찍으세요 아 그래요 사진 한번 찍으세요 아 고맙습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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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수고하세요 네 다음대로 잘 보냈어요 수고하세요 다음에 꼭 해요 네 들어가세요 안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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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인 Ort